자냐? 내가 널 보면 결혼을 좀 늦추고 싶어. 같이 여행도 다니고. 그럼 얼마나 좋니? 그러게 말이야. 아, 내가 방해할 걸 그랬나? 모든 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결정했어. 잘했어. 가서 언니 자주 놀러 오면 되고. 근데 정말 며칠 안 남았다. 우리 집 행운의 마스코트. 정말? 그럼. 아까 가족 파티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. 샹송 중에 사랑의 눈물이라는 곡이 있거든? 그래? 응. 사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눈물도 안 나는 거야. 응. 이 방 애들 있니? 네. 자, 초원이야. 계속 먹어야 돼요? 먹어둬서 나쁠 거 없잖아. 확실하게. 그래. 다리기 힘드시잖아요. 괜찮아. 여기 스스로 꽤 부려. 응? 내가 너네 예비 시어머니 좀 만나자고 해야지. 안 만나도 된다니까. 아우, 내가 잘해야 돼. 딸내미 둘이라 엄마 노릇하기 바빠. 아우, 나 뭐.